동영상 플랫폼 브랜드인 유튜브가 국내 빅5 브랜드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 브랜드 스탁은 올해 3분기 100대 브랜드 평가 결과 유튜브가 브랜드 가치 평가 지수 BSTi에서 903.9점으로 2분기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65위에서 2분기 49위로 급등한 이후 이번 분기에도 2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카카오톡은 933.3점으로 2위를 유지했고 2분기 3위였던 네이버는 이번에 유튜브에 추월당하며 7위까지 밀려났습니다.